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첫 번째 안전관리론 과목입니다. 저와 함께 문제만 놓고 여러분들도 해설이나 해답 같이 보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문제만 두고 내 기억 장치에서 기억한 내용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좋죠.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번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단독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안전교육 방법은 그랬습니다.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한다. 프로그램 학습법이라는 것은 개인에 맞는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학습하는 것을 프로그램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법이 답으로 나오려면 문제에서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답은 프로그램 학습법이죠. 다른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현법은 뭡니까? 지식적으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의법은 그 상황에 맞는 세트, 장면을 설치해놓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토의법은 강의법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서로 토론하면서 하는 것을 토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헤더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헤더십의 특성은 리더십과 같이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두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권한에 관련된 사항이 있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어떻게 부여되는가. 그리고 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러면 권한의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 권한에 관련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묶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부하와의 관계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적인 간격이라는 것도 나오죠. 지위 형태라든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적 하는 것도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권한의 부여부터 한번 보죠. 권한의 부여는 헤더십은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위임하여 임명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리더십은요. 조직, 부서 자체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한다는 데 비해서 아래로부터 동의에 의해 선출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임명받은 헤드가 하겠죠. 헤더십에서는 헤드가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선출된 리더가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권한의 근거. 이렇게 묻는다면 헤드는 법적인 거죠. 법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공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리더는요. 개인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개인이 얼마만큼 인성이 되고 얼마만큼 지식이나 그 분야의 전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 능력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된다. 권한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는 헤드는 아무래도 좀 지배적이겠죠. 외부에 와서 권위주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는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개인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격은 리더십이 좀 친밀하다. 좁다. 사회적인 간격. 좁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 B에서 헤드십은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헤드십은 권위주의고 민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정답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이 헤드십과 리더십에서는 항상 이렇게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꼭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십이라 그랬고요.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다. 맞죠. 그러면 리더십은 민주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권한 행사는 임명된 헤드이다. 맞습니다. 리더십은 선출된 리드가 하게 되는 거죠. 구성원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넓다. 그렇죠. 리더십은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경향이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개인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리더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헤드십은 부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죠.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혹 보기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꼭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